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영어TV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Friday April 26th 2019 2019년 4월 26일 금요일자 New York Times의 메모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Biden is running for president after months of hesitation. Biden, Joe Biden, 오바마 시절의 부통령이 마침내 대통령 선거전에 출마했다. Running for, 머머를 위해 뛰다.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After months of hesitation, 수개월 동안 머뭇거리다가 The former vice president has stayed on the sideline while his record has been scrutinized. 전 부통령, 오바마 시절의 부통령이 He has stayed on the sideline은 관망하다.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다. Sideline 하면 이제 그 뭐 온갖 그 이 뭐 축구 뭐 이 저 농구 등등에서 Sideline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While his record, 그의 기록이 has been scrutinized. scrutinizer는 사삭히 파헤치다. 정밀검사하다. 이런 말 그의 기록은 뭐 계속 파헤쳐지고 있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이렇게 그 세부적인 검증은 계속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비록 후보 전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His entry is short to reshape the democratic primary contest. 그의 참여, 참가가 이 short to 확실히 reshape는 지형을 바꾸다. 재편하다. 민주당 AB 선거전이죠. AB 선거전에 지형을 바꿀 것이 확실하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조 바이든입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민주당은 총 19명이 출마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금 19명이 아니고 20명이네요. 딱 20명이네요. 3, 6, 2, 18 그 다음 20명입니다. 공화당은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그 자당 내에서는 보통 AB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현직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올해는 빌 웰드라는 사람이 전 메사추세츠주 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그래서 트럼프가 AB 선거를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공화당은 2명입니다. 후보가. 자 이렇게 하는데 이중에 이제 그 조 바이든이 사실은 가장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사람 대 이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조직이 현 대통령이죠. 이 사람 대 이 사람의 어떤 대결. 또 이렇게 1대1 대결을 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미국에서는. 물론 전체 여론조사도 나옵니다만은. 그 이 트럼프와 1대1 대결에서 조 바이든은 올해 들어와서 대체로 한 10% 정도를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리고 아주 최근 4월 중순에 와서 한 걸 보니까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트럼프와의 경쟁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 10% 정도. 그리고 최근에 와서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기사. 스릴랜카 바밍 시그널. 아이시스 쉐프팅. 비언드 미들리스트. 스릴랜카 폭탄 테러 사건이. 시그널 하면은 역시 신호를 보내다. 동사입니다. 아이시스가 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냐. 이거 전체가 시그널의 목적입니다. 아이시스가 쉬프트는 방향을 바꾸다. 비언드 미들리스트. 중동을 넘어서 중동 너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아이시스는 이미 뭐 중동에서는 근거지가 사라졌죠. 영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 일단 쫓겨났죠. 났는데 이것이 그 사이에 심어졌던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추종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스릴랜카에서는 아이시스의 추종 단체가 이 사건을 이렇게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350명이 죽고 한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합동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A month after losing the last of its territory in Iraq and Syria, the Islamic State is believed to have pulled off one of its deadliest attacks. A month after, 뭐뭐한지 한 달 후에 이렇게 됩니다. 뭐뭐한 후 한 달 이렇게 직역하면 되죠.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뭐뭐한지 한 달 후에 losing the last of its territory, 자기네들 영토, 자기네들 영토 그러니까 아이시스 영토의 마지막을 잃어버린 후에 그러니까 이라과 시리아에서 완전히 쫓겨났죠. 완전히 영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The Islamic State, 아이시스가, is believed, 사람들이 믿고 있다. Have pulled off. Pull off는 뭘 당겨서 자기 쪽으로 가져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뭘 성사시키다, 해내다 이런 말입니다. 자, one of its deadliest attacks.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한 개, 하나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이 폭탄 테러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일단 성사시킨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의 추종 단체의 소행으로 믿고 있습니다. It may be the way of the future. 이것은 어쩌면, may, 어쩌면은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의 진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 앞으로 아이시스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본거지는 사라졌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헛어져 있는 자기네들의 추종 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테러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말 The group has become more decentralized 자, 이 단체, 즉 아이시스는 더 디센트럴라이즈드는 지방 분권화되다 뭐 분산되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 아이시스란 원래 영토 이라크와 이라크의 상당한 영토를 확보를 했다가 이제 영토는 사라지지만 본거지는 사라지지만 지방에 살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Turning to its affiliates 아이시스 affiliates 하면은 지부 연계단체, 여기서는 추종단체를 말합니다. 아이시스 추종단체들이 비록 본국은 사라지지만 본토는 사라지지만 그 추종단체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그 추종단체들에게 Turn to는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다 의지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의지하여 뭐합니까? Further affiliates는 이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Further affiliates는 벌판에 나와 있는 열말인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추종단체 드래그에 의지하여 뭐합니까? To spread 전파 새끼입니다. 퍼뜨립니다. It's message 자신의 메시지 그리고 Mayhem은 이건 파괴 행위입니다. 파괴 행위를 퍼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뭐 이제 뒤에서 번역하면은 이런 걸 하기 위하여 Turn to 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런 세력들에 기대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뭐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잠깐만 여기 첨가를 하면요 ICS가 이제 그 발표를 했죠. 어제 자기네들이 이런 공격을 감행했다고 그 뉴질랜드 사건이 있었죠. 뉴질랜드 그 회교 사원에 한 200명 이상이 그것도 죽었죠. 그 한 사람의 이상한 그 꼴통이 나와서 꼴통 좀 이상합니까? 하여튼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한 200명을 죽였죠. 뭐 자동 소총으로 그냥 막 그냥 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그 시를랑카에서 이런 공격을 그 이 성당 그러니까 그 로마 카투기 교회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렇게 ICS는 공식적으로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Australia is deadly serious about killing millions of cats. 호주는 deadly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너무나도 절실하다 serious 진지하다 about 뭐에 대해 killing millions of cats 수백만 마리의 고양이 보통 이게 이제 그래서요 cat 하면 이것은 실제 고양이라기보다는 고양이과 동물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 뭐 이 저 표범 뭐 치타 살쾡이 이런 걸 말합니다. 말하는데 대체로 뭐 그 그런 빅캣 큰 고양이과 동물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고양입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런 고양이가 똑같습니다. 크기가 저는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집 고양이에서 도망간 것인데 야생에 가서 상당히 모양이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우린 뭐 시내에 고양이들이 많죠. 고양이 특택에 쥐는 싹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고양이들이 이제 집에서 기르다가 이제 도망을 가서 야생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야생화된 겁니다. 그런 고양이들이 한 한 300만에서 한 500만 마리가 있답니다. 호주에 그런 고양이들이 가서 호주에 토착 작은 그런 동물들을 다 지금 죽이고 있답니다. 아주 고양이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뭐 이 그런 그래서 호주에 토착종들이 멸종위기에 차한 동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호주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이런 그냥 둬서는 정말 호주 토착종들이 다 죽겠다. 이렇게 해서 Fear all felines are driving the country's native species to extinction. Fear all 하면 이것은 이제 야생으로 돌아간 집에서 뭐 이렇게 주인이 키우다 소위 유기 고양이입니다. 원래는 유기 고양이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wild cat이 된 것이죠. Feline은 고양이과 동물을 말합니다. Canine 하면 이것은 개과의 동물이고 Feline 하면 고양이과 동물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고양이를 말합니다. 야생으로 돌아간 고양이들이 driving drive 하면 이것은 막 몰아세우다 몰아붙이다 합니다. The country 호주의 native species 토착종들 토착 동물들을 물론 뭐 큰 동물은 아니겠지만 좀 비교적 작은 고양이보다 좀 작은 그런 동물들 Extinction 하면 이것은 멸종이죠. 멸종으로 내몰고 있다는 말입니다. Now massive 자 그러자 이제 매셋은 대대적인 컬링 하면 이것은 원래는 그 과일을 키울 때 과일이 처음에 이제 그 너무 많이 달리면 그 과일의 크기가 크질 않습니다. 알이 자라지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속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남아있는 그 과일들이 커지죠. 크게 되죠. 자 그런걸 컬링 뭐 꽃을 속아내는 이런 걸 말합니다. 출연하다 속아내다 이런 말에서 자 속아내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드디어 물론 고양이를 싹 멸종시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한 600만마리 정도 있는데 한 200만마리를 지금 속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총으로 잡았죠. 총으로 잡는 것뿐만 아니고 뭐 공중에서 비행기로 이제 독이던 그런 소세지를 뿌려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뭐 털 고양이 털도 놓고 쥐털처럼 쥐도처럼 이렇게 뭐하기 위해 to preserve what is left of the wild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야생동물계입니다. 자연계의 남아있는 것 이런 말인데 지격을 하면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연계 야생동물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니면 이렇게 멸종이 당할 그런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호주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고양이 보호단체들이 나서서 난리를 지기고 이렇게 또 그럴 수가 있냐 고양이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렇게 또 반대 세력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일단은 고양이는 멸종단계가 전혀 아니니까 지금 고양이는 너무 지금 많아져서 탈이니까 고양이 뭐 그 말고도 여우 또 뭐 이 저 뭡니까 그 토끼 이런까지도 지금 속아내고 있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답니다. 너무 그런 정들이 많아져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금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